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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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서 내 친구 만나는 기분은 어때요? 좋아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? 전서요 서연이한테 한마디 카메라 보고요 부끄럽나요?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? 네, 왜냐하면 소개성은 인서TV일까요 네, 알겠습니다 서연이한테 한마디 근데 서연이가 어떻게 봐 그렇기도 해 안녕, 서연아 지금 뭐하고 지내고 있어? 이제 끝이야